예 안녕하세요 서정 박철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림 그리기에 좋은 날씨입니다. 벽에 장닭하고 암탉을 일부 연필로 스케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서해영 붓 한 5호 정도 되는 붓으로 수성 페인트 물감으로 닭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. 같이 감상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야외라서 개 짖는 소리 세우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냥 두었습니다. 같이 들으면서 감상하시라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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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밤입니다. 네. 우리 한끼도 잘 먹으시네요. 커피 한 잔 드릴까? 꽉 먹었어요. 드셨어요? 네. 이 분 또 장닭거리시나봐.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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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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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